자 여러분, M판 첫방날. 그러게요, 본인은 저희의 호프먼스가 세상이 널리 터지게 되었네요. 하지만 저는 넘어진 직형을 찾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전화하고 싶어. 깜지고기를 잡아주기 때문에. 와, 그 와중에도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도 포켓몬을 당연히 엄청난. 별태랑이네요, 뭐 이제. 여유가 아주 그냥. 오늘 1위 공연 꽃받침을 하게 됐습니다. 다가오는 봄날에 여러분들의 꽃이 되어드리려고. 와, 장난하나. 그래, 안 보고 싶었어. 띠용. 여러분들의 꽃이 되어드릴게요. 야, 꽃받침 어떻게 할래? 진짜 엎드렸는데? 엎드렸는데, 꽃받침 하려면. 엎드렸는데, 꽃받침 하려면. 일자로 이렇게 따른 차라리. 너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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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이거? 응. 보고 싶다. 춤을 끝까지 계속 공부할 수 없잖아. 뭐 이제 구간에 뭐 했다가. 파트 끝나면 일어나자. 야, 춤추면서 해보고 보고 싶다. 우리, 우리 그. 오늘 패드가 어디서 해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첫 폭파 딱, 저의 안나는 대체 있었어요. 우리, 둘 다 내 이름이 좋은데. 형님, 선생님, 선생님? 우리 여러분, 친구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미! 아아이! 아아아아아아아아이! 저희 이렇게. 선백 하자마자 1위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아. 인사의 분들이 너무 많은데 아미 너무 감사하고 또 아미 너무 감사하고 아미 너무 사랑합니다 저희 제목 그대로 정말 봄날 봄날만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잘한다 그리고 일단 아미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함께 앞으로 웃는 날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봄날 이렇게 꽃이 되어드린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할테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봄날이 오는 만큼 한 번 우리 여러분들의 꽃이 한 번 들려주십시오 네 보고 싶다 이렇게 한마디 가던 보고 싶다 너 사진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너보니 익숙해질까 난 우리가 믿다 이제 오면 너보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걸까 저도 너보니 익숙해질까 바로 모레에 더 결혼이 와 말 없이 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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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난 너보니 싫어 너 혼자 니 살기고 싶다 너보까지 가 너보니까 내가 봐 그리구리 얼마나 눈치게 해 너보니 익숙해지는 걸 너보니 익숙해져 이제 겨울이 멈춰처럼 조금 멈춰처럼 어울리는 눈을 날아 펴 조금 더 빨리 내가 탈수할 수 있게 눈을 걷지 말아줘요 더 조금씩 멈춰줘요 더 멋있어 더 멋있어 더 멋있어 더 멋있어 더 멋있어 얼마나 기다려라 그녀의 밤을 더 새로워라 넌 못 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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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겨울도 끝인가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조금만 기다리면 늦을 밤만 더 새로워만 넌 못 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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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봄날 잊을까 다시 꼭 잊을까 다시 그것이 저런 너를 너 좀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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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또 컴백하자마자 이렇게 아미 여러분들 덕분에 1위를 했어요 봄날의 1위입니다 그렇죠 봄날의 봄날이라고 봄날의 시작인거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 아미 여러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좀 지쳐 보이지만 그래도 이 또 이런 또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산을 받으면 힘이 나죠 달려야죠 힘이 한 5% 있었는데 산을 받고 나니까 한 60%까지 올라간 느낌이에요 이번주 정말 저희 되게 바꾸지만 알찬 굴똥 하고 있으니깐요 여러분들 굴돈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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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돈 활동하고 있으니깐요 여러분 내일은 꼭 짜증하시고 이번주 정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다 시작을 되게 즐겁게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네 마지막까지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답니다 내일 뮤뱅 내일 뮤뱅도 화이팅 내일 뮤뱅 음중인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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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캡짱 굴돈